안녕하세요. 최근에 나왔던 저의 정규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느낌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사실 앨범 나오고 나서 공연이 처음인 것 같아요. 라디오나 이런 곳에서 노래를 한두 곡씩 불렀었는데 관객분들 앞에서 부르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열심히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별도 맞는 거겠죠 우리 있죠 우리 있죠 하지만 느끼고 있죠 그대 눈빛이 사실이라 그대 사랑씩은 고겠죠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우린 없는 사랑인데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린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은 아니죠 또한 음중 아 음 음 음 음 음 그는 이게 맞는 거라 우리 사랑도 끝이 거겠죠 아 잊죠 그럴 리 없죠 우린 사랑했는데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린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만 안죠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 우린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만 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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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